내가 왜 이뤄죠 정말 이상하죠 후배가 없인 하루가 너무 길어요 난 사랑한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언제나 내겐 귀찮은 일이었는데 사랑을 받는 것만 익숙했던 나 그댄 내게 모르던데 내가 달라질까 나조차 궁금하지만 난 사랑에 빠졌죠 나밖에 모르던 그 못된 내가 나보다 그댄 생각해요 한 사람 내게만 이렇게 하려고 그랬나봐요 아까둔 내 맘을 받아요 사랑을 받는 것만 익숙했던 나 이제 모두 주고 싶어 그댄에게만은 그대도 나와 같나요 난 사랑에 빠졌죠 나밖에 모르던 그 못된 내가 나보다 그댄 생각해요 한 사람 내게만 이렇게 하려고 그랬나봐요 아껴든 내 맘을 받아요 한 사람 내게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